2시간 후 3시간 후 아 뭐야? 형님 바로 누워왔다 죽었다 걔 쉐이크리 뜯은다 이걸로 야 일단 내놔은 음료수 한 개만 사자 지혜 네가 하고 있어 한 번 좀 해 아 죄송하고 뒤로 하고 아 추워 지혜 안녕 오늘 예쁘네 어 냄새 아 오빠 차에 킹크랩 때문에 형님 저 지갑 챙겨왔습니다 저거로 살게요 네? 응 죽자 아 나 조개구이 먹고 싶은데 조개구이 먹고 안 먹고 갈 거 같은데 안전베이터 타면 이따 오빠 앞에 앉고 나 뒤에 갈 거예요 아니 제가 면허만 있었으면은 운전하고 도망갔는데 면허가 없어요 무면허에요 방송을 위해서 무면허로 운전하고서는 정지당할 순 없잖아 그게 없어요 어우 여러분 갑자기 저한테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이쁘다 그래요 아까까진 욕 오지게 하더니 패딩 스파이더 구워요 아 원래 저 땀방 가면 존댓말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나 원래 땀방 가면 존댓말 하지 않았어? 아닌가? 아 기억이 안 난다 배꼬 그만해 이 새끼들아 아이씨 아 진짜 그 새끼야 걔 외국인 아니야 걔 외국인 한 개씩 팬클럽 가입고 많습니다 걔 외국인 아니라고요 외국인인 척하는 사람이라고요 걔 아 그래도 애새끼 센스있네 화이트 고릴라라 그래주네 화이트 고릴라가 아니라 고블린이지 그냥 고블린이 아닌게 어디냐 이 새끼들아 하얗기도 힘든데 아 그 비 아 그거를 진짜 뭐야 나 방송 전에 했으면 나 외질이 아니고 진짜 백고로 했을텐데 백고 백블린으로 사람들한테는 하얀 러블리라고 구라치고 실제 뜻은 하얀 고블린 얼마나 좋아 음? 아니 여러분 이 방에 하트 왜 이렇게 올라와요 원래 이 방 이래요? 원래 이 방 이렇게 사랑스러웠어요? 아 무슨 저 얼굴이랑 안 어울리게 이 방에 하트가 많아 아니 솔직히 이 방이랑 기훈 오빠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하트가 좀 기훈 오빠대로 해주세요 아 왜 이렇게 빨라 지금 몇 명 보고 있어? 아 진짜 이 새끼들 고블린이라니까 전화 고블린 같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6,400명? 뭐야 왜 그것밖에 안 봐 오랜만에 야방인데 근데 저 오빠 옷은 챙겨왔어요? 아 이거 입으면 되겠네 내가 준 거 진짜 이 오빠는 아프리카에서 진짜 죽지랄 할만한 건 다 챙기는 거 다 하는 거 같아 진짜 어? 이 오빠는 친저 쓰잘데기 없는 거 진짜 잘해 어? 왔다 오빠 앞에 타와 내가 뒤에 뭐야 내 포 안 세웠어? 아 정서 너무 좋네 야 지혜자 어 여기 썩은 애 너무나 닥쳐 이씨 어 어 추워 아 빨리 타지자 시발 어 형님 가면 진짜 지혜자 없어진 거예요? 어 진짜로 아니 그니까 시청자가 그냥 대야에 얼음통만 놓고 이제 원래 갔어 살라 그랬는데 내가 아까도 좀 이제 스토리 만들려고 앉아봐라 창조 간다 이 컨셉으로 할래 했는데 거기 그 새끼가 무슨 내가 청계를 사라 그랬어 청계? 어 근데 그 새끼가 갑자기 뭐 현금으로 준대 응 그래서 내가 사뿐씩 아 현금이면 불법이지 하면서 지갑을 넣었어 사뿐씩 근데 그 새끼가 진짜 아니 여러분들 오늘 대문 짤 그게 없었어 내가 미쳤다고 새벽 4시에 주작을 짭니까 얼른 아니 여러분들 내가 미쳤다고 새벽 새벽 지금 몇시야 5시야 5시에 새벽에 주작을 왜 차요? 정망중씨한테 뭐 11시에 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주작하냐 이씨 나 기훈이한테는 안 말해놨어 맞잖아 네 뭔소리 애는 약간 감스라 한 방 하더만 난 진짜 모르지 어 시발 왜이렇게 멀어? 10kg야 70kg 아 40kg 어 이제 그만까지 차 막 끼니까 뭐 한 20분 정도 가지 밟을게요 어 아니 아니 뭘 오늘 내 방송 본 사람들은 주작 아닌가 여러분 저의 새끼야 맞지 여러분들 근데 가면 그 새끼 미친 새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인방결러야 그 새끼 인방결러 라고요? 어 인방결러 내가 살면서 살면서 한 번씩 한 번씩 내가 인방결러 봤단 말이야 방송 가면서 근데 그 새끼가 뭐 자꾸 인천 뭐 철구지 갈까요 말까요 하는 거 내가 사진은 봤어 사진은 봤어 사진은 봤어 네 내가 진짜 올 줄은 몰랐어 맞지 얘들아 지금 BJ 빙의 있네 속도력을 신고한다고 해라 이 개새끼야 아 이 새끼 우리 상남대네 비기판 비나 아 진짜 여기 냄새 너무 아 창문 열어 그러면 아 영등떡기 쓰겄내놔요 이 새끼 네? 아니 저 옛날에 킹크랩 놔두고 써가지고 아 진짜 주작 아니라니까 이들아 그니까 지위랑 기운이랑 뭔가 아니 기운이래 은우랑 뭔가 있어 은우 그래서 그래요? 어 우리 뭔가 있잖아 아니 아까 아직까지 은우 오빠 은우 오빠는 정이 안 붙어서 그래 그 오빠 그때 오빠 오빠 그 주작 도와주라고 했는데 계속 그 떡 받으라 그래가지고 뭔 떡을 받아? 그 떡 돌리는 날 어 매니저 지금 못 드릴걸 왜냐면 모바일이라서 야 왜 개새끼야 니 뒤를 쫙 뒤를 쫙 알아 봐 아니 걸려라 내 방식 보고 바로 때린다 매니저 오빠가 장미 누르면 매니저 줄 수 있어요 어 해봐 나 뒤로 쳐봐 좌판 쳐봐 마 니 소통하지 마라 아 근데 저는 정차했을 땐 괜찮습니다 형님 아 정차했을 땐 괜찮다 네 저 친구들은 같이 있다면서요 형님 아 몰라 아인가 이게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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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아까 전에 뭐 시청자가 뭐 여섯 명이 있다 오빠가 눌러줘 셰키 쳤다 여섯 명 세파이브 들고 있다 막 그러는데 걔 한 명밖에 못 봤어 뭐 오빠가 채팅 쳤잖아 오빠가 눌러줘 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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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니저 준다 뭐 은왕리에서 보는 거 맞지 은왕리에서 보는 거 맞지 은왕리는 그냥 가면 되는가 은왕리는 그냥 가면 되는가 은왕리는 빨리 가자 그럼 얼굴은 봤어요 형님 얼굴은 봤지 아니 마스크 그릇 쓰고 왔어 뒤치게 해가지고 주작 때리는 거 아니가 아 그냥 나도 칼인 줄 알고 내가 주머니 뭐 해봐 근데 안 보여주더라고 괜히 따라왔다가 이거 동면당 하는 거 아니야 대전조개고이 오케이 글렀쓰 아니 은우는 아니 목소리부터가 다르고 아예 그냥 좀 약간 살 집이 있는 그런 외모였어요 하하하 주작은우 형이라고 야 은웅리 모서리 때문에 바로 걸렸지 말도 안 돼 소라고 있네 이런 걸 여러분들 저는 주자들 딱 한 가지에요 시청자 수만 생각하고 주작을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새벽 5시에 주작을 짱이냐고 누구 좋으라고 근데 이 시간은 여기 선실적으로 짤 수 없는 그래 내가 도움 되기면 시청자 수만 생각하고 주작을 하는데 시청자 수만 생각하고 시청자 수만 생각하고 주작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운게 내 주작이다 연지 아픕니다 됐죠 근데 저번에도 주작할 때 연지 그렸잖아요 아니 근데 을왕리에 대전조개구이 없는데 제 대전같다는 거 아니야? 을왕리에 조개구이 있잖아 근데 대전조개구이라잖아 그거 뭐 사업자로 신고 안 해가지고 오는구나 어떡하지 대전조개구이? 대전조개구이 그딴 거 없다고 그러는데 자주 갔는데 지금 한몸 못 있는 거 아이가 그럼 몇 살 있네 여인님? 나랑 몸값이다 하하하하 아니 형님이랑 동갑이네 아 진짜 정상인 일식하네 아니 진짜 차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전주에서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전주에서 전주에서 나 입수하는 것 때문에 그 이 새벽에 거의 한 200km 전주 가봤죠 우리 250km 아니야 거의? 아 3,400km 아니었어 300 아니면 400km야 얘들아 그거 뜨면 새벽에 이 새벽에 300,400km를 왔다고? 어? 신경말이야? 그러니까 주작이 철거해 하라고 하는데 오빠 어디서 돈 빌린 거 아니야? 야 진짜 주작이면 인만결로에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갈까요 말까요 하겠냐 얘들아 나 배그하고 있었어 아 근데 솔직히 지금 주작일 수가 없어 그럼 오늘 방송 몇시부터 켰는데요? 나 오늘 나 몇시부터 켰지? 일곱시부터 켰나 얘들아? 아 9시간 10시간 동안 금방 데이트 탔단 말인데 그 말이 안 돼 아니 데이트한 건 아니고 아 이 새끼 진짜 도냐가 아닌가? 왜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철거한테 갑니다 하면서 인만결로에 사진을 띄었다고 그러니까 주작이면 지금까지 데이트 탔을 거 아닙니까? 주작이면 주작이면 데이트 탔지 그러니까 6시간이면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돼 그래 인간적으로 형님 방송은 진짜 뭐 하기도 했는데 맨날 주작이라고 했어 주작은 절대 못하겠는데요? 아 진짜 저번에 하면서 느꼈어 주작 이미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아 아 뭐가 주작이야 자꾸 이 개새끼들아 오죽하면 내가 들어오자마자 마스크 벗고 입모양으로 주작이야? 이랬다니까? 주작이면 나도 영광이 돼서 됐어 주작이라고? 지갑 보기 할게 우리 형님 안 보고 입수 안 할게 그게 주작 아닌 그림이지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세요 자꾸 주작이라고 나 안 갈게요 그러면 존나 기분 나쁘네 맞아요 뭐 괜히 추운데 만약에 입수하러 가는 게 내 지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야 입수는 할 필요 없지 가서 입수하지 말고 조개국을 받자 오 그 개인정 야 지야 니가 핸드폰 쪽에 방지 좀 바꿔라 철국 김기훈 지가 도둑범 잡으러 갑니다 가라 아 제가 정체에서 바꿀게요 어 그래 저 잠시만요 형님 왜 못 바꿔요? 아이 불안하잖아 아 나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어? 형님 잠시만요 방지 좀 바꿀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넣을까? 아 넣지 마라 아 넣어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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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잡아갑니다 두 투 범 잡 그룹 잡 닢 아 오케이 오케는 됐습니다 가자 타러 прям 왜? 발 발 쳐 깨끗해 Jupo가 어디 닦아줬어? star esté Parkinson 좋아 먹不对 갈Stax 마지막으로 상황을 알려줄게 난 그냥 행복백어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 솔직히 오늘 입수할 생각도 없었어 왜냐면 시간 너무 지나가지고 차라리 입수할 거면 내일 하려고 했는데 입수할 걸로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잠시 생각을 했어 근데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잖아 많이 볼 때 맞잖아 얘들아 그리고 오빠 주작할 거면은 오빠는 무조건 핫한 시간대에 그래 근데 이제 걔가 새벽 3시에 온 거야 4시인가? 그때 와서 대화 들고 왔는데 난 거기서 딱 생각했지 그러니까 온다는 게 아니야 카페에 이제 와있다 내가 대가루 굴렸지 여기서 좀 시청자 그래도 좀 늘리려고 그래서 참교육한다 이 지랄했지 들어왔어 거기서 이제 뭐 하다 뭐뭐 하다가 너 어떻게 됐지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돈 준다 그러길래 내가 지갑 살포에 떴는데 그래서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원래 그 새끼 목적은 나를 입수시키기야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 어? 비음마 안 켰어? 아니 키라 그러니깐 무슨 얘기야 뭐 하냐? 형님 대가루 며칠 안 빨랐어요? 나 일주일 켰네 켰어 대전 서구에 으랑이 조개 숲을 훔치 있는 이렇게 글루 가놓고서는 진짜 지갑 먹혀놓은 거 아니야 미친놈 이거? 걔 좀 때려야겠다 동갑인데 좀 때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는 끊어줘요 동갑이니까 아니 니가 정리해라 그래 네? 니가 정리해라 진짜 때려요? 어 정리해라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금말단 한 금말단 그 반응 보고 너무 싸가지 없어 가면 드릴게요 야 근데 좀 싸움 잘하게 생겼어 아 진짜 덩치도 아 내가 진짜 철구 오빠 때리는 거는 진짜 내가 이해하는데 지갑 들고 가는 건 이해 못하니까 지갑 들고 하라고 아니 금방 키는 며칠 갔는데 없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씨바 야 80% 주장 야 만약에 주장이잖아 나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됐죠? 그 사람이 몸께 주장이면 말같이도 하는 소리야 그러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지마 아 자꾸 주장이라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아 그럼 니가 지적을 하지마 미친놈아 아마 돈 열받기야 요구를 하날래 안 할 수가 없어 어디 여자가 남자 일하는데 떽떽거리노 진짜 이 대해수새끼야 운전이 다해 지혜 오늘도 씩씩하네 안 씩씩한 날이야 뭐 오빠랑 친해지지 오빠는 술 먹지마 왜 진짜 때리고싶으니까 오빠 술 먹으면 많이 때리고싶은데 철구 오빠가 나한테는 처음으로 그랬어 뭐라고 진짜 기훈이는 술 먹으면 안되겠다 하하하하 왜 형 근데 제가 어땠는데요 뭐 내가 뭐랬는데 내가 뭐랬는데 기훈이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니 음놈 말 찌라는지 좀 봐라 아니 그때 내놓고 그랬잖아 그리고 가오가 몸을 지배했다 막 이러고 그게 왜 그게 왜 그거 맞잖아 그거 맞잖아 막 뒤보지마라 앞에 봐라 아니 진짜 가오가 몸을 지배한 사람 처음 봤어 대구가 뭐 천지삐깐이다 원래 약간 그 경상도 쪽 라인들이 원래 가오 잘 보래요 범평도 그렇고 카드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범포오빠도 근데 범포오빠보다 심해요 범포형이 1등이지 내가 뭐 심하냐 범포오빠보다 심한 사람 처음 봤어 아니 근데 범포형은 가오 부릴만해 맞잖아 네 아주 세잖아 솔직히 저는요 너 범포형님보다 세? 에이 쟤같은 세잖아 솔직히 아니 아니 나이가 있는데 힘으로 가오르잖아 아니 근데 진짜 범포형 형님한테 장난으로 맞아봤거든 존나 아파 저도 맨날 맞은다 아 부긴 아파요 진짜 아파 장난으로 맞았는데 아파 근데 싸움 이긴다는 말 아 좀 지랄 좀 너 나한테 붙여 형님은 진짜 무조건 이기잖아 너 나랑 진짜 형님은 초등 싸움이잖아요 진짜 날 잡고 주먹이 온다 할래? 아 진짜 합시다 아 나 주먹이 온다 어차피 저 모래사장에서 합시다 아 나 주먹이 온다 하니까 어차피 거기서 나 진짜 이벤트 매치로 할래 나랑? 알겠습니다 서로 상처받기 없기 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제가 이겨도 막 비글스 탈퇴 시키면 안 돼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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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네 이거 며칠 시기 했네 그때는 주작이었지 용래 형이랑은 아 그 주작이에요? 주작이지 진짜 같던데? 뭘 주작이야 진짜 용루오빠 진짜 개팬다는 마인드로 갔다가 개치 먹고 왔잖아 그래서 핀또상 하니까 주작인 것처럼 그 다음을 목에 두르고 나오 형님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진지해졌죠 솔직히 진짜? 아니 처음부터 장난했고 끝까지도 장난이었다니까 아 거짓말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걸 봤는데 막 헥거리면서 아 근데 그 기광이 형님이랑도 했잖아 형님 기광이 개팬 그때는 진짜였지 그래 뚜둘은 잘패던데 아니 철구 오빠 기광오빠랑 너 했었어? 잘패라 하던데 아 진짜 이제 용루오빠 무서우니까 용루오빠한테도 지니까 떨어진게 기광오빠야? 니가 존나 말았지 나한테 용루야 베니마루 용루는 세더라 문신총 아이가 혜인은 문신이잖아요 나 문신있지 별 문신 커플 문신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어? 커플 문신이라고 하던데 뭐 커플 문신이야 이거 내가 이전에 지드래곤이 한창 유행할때 지드래곤이 이제 뭐 별문신 했다길래 그거 따라서 했는데 음 뭔지도 안한 문신 나는 진짜 여러분들 다투 유행하기 전부터 다투로 했어요 내가 열 거의 스무살때 했으니까 거의 8년됐지 아 9년됐네 아 내가 허락내비 맞지? 이상한데 찍은거 아니겠지? 아니 40키로 맞다 맞죠? 어 지혜야 니는 문신 없나? 네 지혜는 문신이 좀 많을거 같은데 운보는데 할라했지 근데 아 난 했으면 아파트에 죽었어 우리가 간 진짜 수단했어 우리 아빠는 말 듣고 사는거 야 장마야 너 지금 으락내에 있나 없나 그만말해 나 진짜 없으면 우리한테 말해 윤턴 날테니까 가는거 맞어? 가는거 없을거 같은데 그 새끼 없으면 어떻게 해야되니 중국이 먹고 옵시다 어 중국은 뭐죠 근데 시간 뭔데요 아 좋은거야 70만짜리꺼 뭐지 위비똥이지 위비똥 가고있대 오케이 기다려 저는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응 60은 뭐여 아 60인가보여 약 500미터 전까지 60만점 이거 봐 약 300미터 전까지 지금 능리장고 있지않나 아 용론은 왜 부르는데 미친새끼야 뭐 1대3 맞춤가자고 뭐 1대3 맞춤가자고 3층 5 고가도로 옆 도로입니다 오른쪽 세트로 두세 치는거 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잠깐만 육롱밥 리니지 안하고 맨날 철곡밥 굴러다닌게 어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컨셉으로 있는거 아니구요 내가 진짜 몇명까지 잡아봤냐 1대4까지 잡아봤어요 1대4까지 싸워봤다고요 1대4 이겼어요 요인이 당연히 이겼지 1대4 굴뚝에서 처맞았을 הרostatten 그때야 아니 진애는 그때 봤지 신태리안 같이 홍대에 있을테 근데 저는.. 아니 그때 파인애플 버리였고..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자기 철구인거 알려주려고 모자 쓰고 있다가 모자 벗어버렸는가? 아니요 그때 진짜 모르신 분도 계신데 그때 진짜 어떻게 됐냐면 상황 설명해 줄게요 홍대에서 간만에 지혜랑 신태일이랑 이제 그 클럽 이제 간만에 갈라고 홍대 그 앞에 싹 이제 골목이 지나가고 있는데 순차한 새끼가 차를 신태일 차를 탁 치더라구요 그때 맞지? 근데 태일은 쏘라가지고 내가 암마나 갈라 그랬는데 시바 뭐고 내가 바로 문 열었지 걍이 새끼가 돈 안 나 하면서 내가 문 열었지 아 진짜 니들 뭔데? 그러다가 내가 니들 뭔데 하니까 친구를 말리고 니들 뭔데? 하면서 쪼더라구요 태일이가 이제 갈라기로 쪼라가지고 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바로 나갔어 진짜 거짓말 1조도 망설임 없지 바로 나가서 지금 뭐하는건데 시발놈 뭐했는데 방금 나한테 반말하더라도 이 시바 몇살이거든 이 천만한데 걍이 새끼야 그랬지? 근데 친구가 이제 계속 말해서 하지말라 하지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문 나갈라는 순간에 아 죄송합니다 아 금마가 진짜로 진짜 맞지? 내가 싸우려고 했나 아냐? 금마 말해봐 그날 파인애플 머리하고 시비 붙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 떡대 보더니 모자 딱 벗고서는 아씨 이러다가서 옆에서 사람들이 철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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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아 진짜 사람들 많이 보니까 참는다 이러고 철구다 아 나 진짜 얘들아 나는 약간 이런거 있지? 물불 못 가리는 스타일 한번 빡 돌면 나 못 막아 아 진짜 나 열받으면 크로카또 못 막아 그 차랑 안돌잖아요 어? 그니까 나는 진짜 빡돈적이 많이 없어 빡 돌면 거짓말 아니라 크로카또 못 막아요 아 진짜 여러분들 살면서 몇번 빡돌았는데요? 살면서 딱 한번 딱 한번 빡돈적이 있다 낭불 펼 때 낭불 펼 때 낭불 펼 때 진짜 빡돌았어 내가 낭불 딱 한번 펜적이 있어요 어? 그 새끼가 자꾸 이제 나 갈궈가지고 그때 한번 빡쳐가지고 낭불 펜적이 있어 내가 나 진짜 분노조절 장애 뭐 이런거 있어요 진짜 쟤 알지? 나 박돈 진짜 나 막 다 껴수는 거 아니 오빠 분노 조절 안 돼? 아 진짜 분노 그 어딨나?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서 약먹으라고 그랬어 어 난 진짜 약먹으라고 그랬어 그래 쓰고만 막 낼거 같은데 행위는 안하잖아요 막 사람 몸에 막 때린다든지 아 그런거는 잘 안하지 장미 왜요? 몇 초 안에 사고 안하면 안간다 근데 오빠 사고 안해서 안갔대 아 뭐하는데 개새끼야 돌아갔나 이새끼 막 이따 그 데이트하라 모션 채우지 마라 아 이렇게 시비 붙어서 가는거 오랜만인데 시비 못 쳐준다 빨리 사과해 재채팅 친다고 아 시발 미안하다 됐지 미안하다 당당하면서 멋있었어 싸가운데 당당하면서 멋있었어 아 나도 진짜로 소식 찍은 영화처럼 싸웠어 나 진짜로 아 진짜 거짓말 치는거야 아니 뭐 어떻게 싸웠는데 그 크로 주제로 캔지 진짜 다키가 캔지 아 진짜 그래 싸웠어 야 니 그거 알지 뭐에요? UFC랑 길거리 싸움이랑 다른거 아 알죠 날락가도 이런거 안통하는거 알지 그렇죠 나랑 솔직히 길거리로 만약에 뭐 뭐고 맥거리로 끌어내린다 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진짜 나는 진짜 만약에 날을 존나 왜 밖에 맞는다 네 최홍준 존더링이 아 진짜 알겠다 이거 홍준이는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아 홍준이 형 너 되게 별로 진짜 센그름도 아니지 그러니까 1대1로 연장 없이 주먹 대 주먹 주먹 대 주먹 주먹 대 주먹 그럼 용훈이 형이랑은 왜 그랬냐고 용훈이 존나 센다 아 나 진짜 그때 주작이었다니까 나 거짓말하니라 아이 시집마 내가 미쳤네 이놈 뒤에 헥거리면서 아이 투기하자 너 미쳤어? 근데 그때는 사람은 주작이름 안고 나오던데 왜냐면 용훈이 나 형이니까 내가 똥 때리는 것도 미안하잖아 그래서 좀 그랬지 왜냐면 다행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오빠 보고 눈물 흘린 적 없는데 그날 무너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지 오빠는 진짜로 잘한다 진짜로 아니 그날이 먹고 싸움만 할 수 좋겠다 오빠는 아니거든 뭐 왜 남자는 나이랑 상관없다니까 아니 술 먹으면 진짜 더 심해져 이 오빠 센 척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술 먹으면 진짜 미친 새끼인게 왜요 술 먹으면 가구가 더 세져 아 그렇죠 나 클럽 때 존나 놀랬잖아 어? 왜 클럽 때 화장실 다녀갔는데 보디가드 해준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은 어떻게 했냐면 나도 살짝 취했고 이 새끼로 좀 많이 먹었어 화장실 갈라는데 막 진짜 앞에 막 이.. 보디가드처럼 보디가드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장실에 내가 그때 들었잖아 뭐 나한테 밥 말하던 새끼 맞지 그때 계속 막 이제 때리지는 못해 이 새끼 그래 키가 크고 덩치는 있었어 에이 무슨 뭐 말은 메리치겠는데 형 제가 형님 살렸다니까 진짜로 지혜야 진짜로 너가 최고를 살렸다니까 거짓말 치는게 아니고 그때 계속 몇 살이냐고 야 님 몇 살인데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동생이네 그때부터 가오 존나 하자고 아 진짜 나이 물어 보고 형님한테 그만 막 대했잖아 그래서 나는 차도 났었겠지 나한테 밥 말하는 사람이 좀 많아 왜냐면 뭔가 친밀감 느낌 약간 BJ 그런 약간 친근감 느껴가지고 밥 말하는 사람이 존나 많아 초딩들도 시X 철구새끼야 막 그러는데 초딩이야 솔직히 야 오늘 공구리 왔어? 네 왔는데 형 지금 부산 살잖아 네 어디 간 집에 갔어? 어디 간 천낙하던데 야 장미야 도착했나니 이제 안 나잖아 그냥 지정됐을만한데 너를 사랑하는데 가라오케 갈래요? 뭐 가라오케 가라오케 왜 노래 부르다니 잘 모르겠잖아 나 노래방 한건 진짜 모르겠다 나도 노래방 하고싶다 진짜 소울시러 가고 노래부면서 보고싶다 진짜 내 노래 실력은 시청자들이 잘 알잖아 많이 보여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잘 부르던데 감정이 약간 좀 약간 가수 느낌이나 인재벙 인재벙 그 감정 알지? 감정선 알죠 약간 그런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런느낌이 아니라 아 좀 노리낀거네 아 아직 20분 틀어나봤데 15분이면 가겠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진짜 10분 손이야 진짜 10분 손이죠 진짜 김혜 형님은 배그를 안한대 근데 배그할때만 미쳐보죠 마치 그럼 왜그렇지 그러면 그냥 가끔 주신대 김혜 형님 진짜 개근손 진짜 10분 손 아 진짜로? 어 장마가 십하게 샀네 뭐 18개 샀으면 그래도 성현이랑 말이네 어 아 경기 좋네 근데 목하러 가야나 아 나도 테러하면은 김혜 형빠가 스폰해준다 그랬는데 테라? 근데 테라 못하겠어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뭐 가야겠다 거기서 거기지 아 진짜 연보성 그 비네터 호텔였죠 궁금하다 멤버가 좀 신선하긴 하더라 어제 살짝 보면서 저희 뭐 비네터라가 뭐 다이닥에 안 떠요 여기니 다이닥에 떠야지 우와 김혜 오빠 뭐야 1771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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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 형님 감사 아니 도둑권 잡으러 갑니다 지갑 도둑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혜 형님 와 김혜 오빠 고맙습니다 와 대박 감사드립니다 형님 시키실 거 있으시면 시키세요 뭐 차에 뛰어들려면 바로 뛰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형님 무슨 일 보고 계셨네 와 진짜 대박이다 형님 진짜 대박이야 진짜 신기하죠 김혜 형님 가자 한번 아 진짜 회 한번 사드려야겠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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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 오빠 이번에 주고 하지 않았나 그 때문에 취 뭐려고 했다면요 뭐 빵빵했다면서도 나 뭐 아닌가 나 부산관리 없는데 너무 어떻던데 아 개사관 이번에 하지 않았나 백옹쓰 아니야 나 못해 왜냐면 백옹쓰 이번주 contemplation 아직도 미 Будatan 강 comport 내가 이번주 일요일 심한GOив 수석 이거 지금 혜요 이미 할bia Still 공청 인터 Export 할자 인방겐 매번 기훈이 철구 똥받이 다 됐네 뭐라하노 사실상 철구 비교제 부르면 욕는 기훈군 기훈이 거의 욕 넣었으면 계속 부르는 시다바리 느낌인데 주먹이 운다 아 그거 아니에요 형님 저는 시다바리가 아니고 거미에요 살짝 무사같은 느낌? 미얀모토 무사식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은 아니지 그런 느낌인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같기도 하고 형님 안 그래도 가지는 법으로 불렀잖아요 2229개 지나가지마 뭐 별풍선? 야 진짜야? 나 별풍선 어떻게 하면 나 휴대폰 번다? 기름값을 형님 기름값을 왜 그렇게 말해주세요 형님 2229개선 배고 왔습니다 뭐야 그럼 오빠가 오늘 저게고 있으면 콜? 왜 대답하네? 누구나? 기름값을 6229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6229개 아 그러면 야 진짜 거짓말하네 흐라니라는 기름값 6229개잖아 네 김형님 만나러 갈 때 부산 가는 방법 하면 기름값을 진짜 6만개 쏠거야 그럼 지금 찍고 바로 김혜로 갑시다 그래서 김혜 이제 아프리카 큰소리 대전도 공개하면서 형님 집도 좀 공개하고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같이 뛰어내리고 싶네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김혜 형님 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씨 감사합니다 가슴이 동원하네 진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부산 갈 때 같이 한번 가자 김혜 형님 또 제가 비상에서 집에 뭐 뭐 방송을 하고 네 장관에 부산 가서 컨텐츠 할 거 있어요 형님 저 저번에 김혜 형이랑 오리 누나랑 뭐 컨텐츠 했는데 벌칙으로 오리 누나 매니저 하러 해야될거에요 아 저 김혜 형님 그 저택 찍으면 진짜 1분 5천5대1이 저택까지는 수칙이 합니다 형님 진짜 진짜 근소하네 왜 자꾸 2만개 보라 그래 보지도함 2만개 아이씨 아이씨 멀쩡 태산에 일요나십시오 아이씨 어 야 진짜다 왜왜왜왜왜왜 절구 지각 입수 안할시 태우러 갑니다 내 지급 좀 봐봐 진짜 내 지급 좀 안 찍었을지 안하시 구도에 폰 존나보고 싶다 지금 맞지 진짜 이 새끼 뭐야 아 진짜야 이 새끼 4.7km 아니 근데 그 새끼 온맹이 뭔데 여기 이거 진짜 내 지갑이에요 이거 진짜 내 지갑이에요 와 소고라도 이만 개를 하는구나 와 지금 그 새끼가 지갑 불태우는데요 요기님 도라이네 이거 일단 운전 집중해 놓은거 집중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생겼는데 이 새끼 잘생겼어요 형님? 잘생긴거 모르지 마스크쓰고 있는데 잘생긴 외모상이 아니야 아 느낌이네 약간 동그랗고 살짝 돼지야 살짝 돼지야 돼지에요? 등발로 좀 있겠노? 등발로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졸아가지고 약간 욕하려고 그랬는데 욕도 못했어 왜이렇게 아니에요? 왜이렇게 아니야 저보다는 약하죠 등발로 너랑 좀 비슷한거 같은데? 나랑 비슷하다고? 어 진짜 너랑 비슷해 저리 서두른 놈인데? 너랑 비슷하면 싸움 보인데? 넌 나보다 등발로 차가울걸? 너 진짜 벚꽃 뒤통수 한번 보여줄래고 제가 해수욕장이니까 형님 저는 진짜 저는 상등성이에요 거짓말 챙기네 저 뒤통수 봤죠? 나 진짜 나 골격이 좆나 장난 아니야 형님 저 저 임방전에 저 등팍 올라가고 못봤어요? 시운동장 그거 사람들이 포토샵이라고 했어요 등발로 너무 커서 저는 수비소 한다 꼴도 한골 다 막히잖아요 등발로 워낙 크니까 등발로 워낙 크니까 고장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 맞나? 응 잘 무시해 왔네 어 형님 진짜 너는 어디가다 온거냐? 아니 근데 너는 그때 풍받고 해준다고 그랬잖아 형님 저거 바로 부르시라니까 바로 온다고요 형님 미안해 하지마요 형님 오케이 뭐 딱 있다 머리 길 있다 호출 말하세요 형님 부산 갈 때 운전 좀 해줘 네? 부산 갈 때 운전 좀 해줘 아니 그 기차를 타고 가셔야죠 형님 차 타고 하면 피곤해서 안돼요 형님 아니 차 타고만 편한게 일단은 부산 가 무조건 차를 타야돼 차가 있어야 돼 그래요 진짜 차 없으면 불편해 맞지? 그치 그냥 계속 막 택시 잡아야되고 존나 불편해 응 그니까 운영이 원래 그런 거로 도망타했어 진짜 부산 갈 때 부산도 불렀었어 그거를 너한테 이제 물려준거야 운영반 은근 질겼어 내가 그 감성파리하면서 풍 뜯기 맞지? 아 오케이 알아 배웠어 사수 부사수 이런 느낌이네 어떤지 그럼? 까지 그치 맞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 부산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야 내가 부산도 살아보고 서울에 있어 보고 인천도 있어 봤는데 아 Parents 저회전입니다 저회전 아 여기로 나가면 된다 어 맞다 맞다 여기 그 그.. 신.. 도시라가지고 제일 여객 터미널인데 일로 가는 거 맞아 오시래? 잠깐만.. 맞을 걸.. 우리 그때 예전에 을 안에 갔을 때 이렇게 해냈잖아 맞나? 어.. 공사 치고 있어가지고 우리 가까운 내비 좀 쳐주시면 안 돼? 나 모르는데.. 쟤야 니가 쳐줘 아니.. 가까운 내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을 안에 가서 좀 치면 되는데 아 여야 맞다 여야 맞다 내가 많이 가봤다 아 이거 어떡해 너랑 갔는데? 너랑 가봤잖아 그때 가도 오래 했잖아 그래 우리 그때도 이렇게 해냈잖아 내비에서 건들겠나? 건들게 됐어요 형님? 아 그냥 가면 해두신데? 다시 돌아옵니다 아 오른쪽으로 빠지라 카나 카나에 주셨어요 직접 공사용 구두가 여러분들 을 안이 가는 거 맞아요? 저 맞네 저.. 저기로 빠지면 될 거 같은데 와.. 내비 안 깼으면 쫄다일 뻔 했다 영원날리 원래 으락이라고 뜨는데 다 유턴이야? 유턴 자리가 있구만 왜 이렇게 자리자리에서 유턴을 하러 하지? 유턴 자리가 없는데 좀 맞겠지? OK. 맞네 어땠어 어디서? 인재 개발원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리래 인재 개발원 여기가 아니 뭐 내비 저같이 돼있노? 방금 뭐라고? 맞나? 금방 뭐래요? 아직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매니저 정말 독종이네 저 마다 말 떨고 있겠네 내가 간다고 하니까 어쩌게 지갑 매질 교환하라고 뭔 소리야 이게 어? 뭐라고? 지갑이랑 알았어 알았어 기다리래 바로 도착해서 바로 나오지 말고 기다리래 알았어 오케이 신벌놈아 지갑이랑 나랑 바꾸라고? 그냥 가져가 지갑받고 갈 사람인데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한다고 했어 이씨 이씨 우리 주혜 씨 매주 잘하네 남편 잘하노? 어 바로 가져가 아 이거 왔네 어 다 왔다 하 진짜 또라이들 많다 새끼야 왠질 안 가진다고 아니 누가 니한테 가는데? 네? 지혜자 놈이 개 않지? 대단한 새끼야 진짜로 저해전입니다 거의 인만결로 새끼들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 저해전입니다 인만결로 딴 사람 본 적 있어요? 인만결로 설타리 오전 설타리가 나 ㅈㄴ 까더만 인만결래서 설타리 저세기 띠으면 진짜 죽인다 거짓말하네 진새끼야 내가 이 새끼한테 얼마나 자네 좋은데 ㅈ같은 새끼 나는 개통수랑 이웃사촌이었는데 아니 개통수 이사갔어? 몰라요 왜니? 이리 타고 바로 내 위층에 살아 714호 살았는데 이 새끼야 제가 맨날 보셔있거든요 절대로 욕을 안 놓치더라고요 500m 산당에 시속 60km 부각 시작 빵 웃겼나? 차에서 뭐 이상한 냄새라 너 나 스웨기 얼굴 한번 보고싶다 나도 스웨기 얼굴 한 번도 못봤어 일한지 오래됐다 아니에요? 얼굴 못봤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됐나? 한 번도 못봤어 여기 어디냐 여기 드라이벌이 직이네 너 한 번도 안와봤냐 일한지? 아 맞죠 밤에 이렇게 오차옵니다 거의 아 맞나? 여자들 만약에 형님도 가정옷고 저도 여친옷고 우리 여자들도 멀리 쫙 술먹고 술먹어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자고 가야들 딱 그런 코스앱니다 아니 우리 드라이벌 딱 조이구이 한사바리 하고 네 조이구이 한사바리 딱 하고 그것도 한사바리 하고 좋지 아 조이구이나 빨리 죽고싶다 지금 조이구집 하는 데 있나? 하는 게 있겠지 조이구가 마침인데 졸도분이 이뻐 졸도분이 이뻐 졸도분이 이뻐요 다 왔다 야 카메라 또 담안대필까? 담안대필까? 담안대필까 여객님? 어 카메라 잠시 이제 닿았으니까 여러분들 1분만 돌릴게요 담안대필게요 담안대필게요 다 왔다 나왔어 이거 졸나 이쁘지 않냐 얘들아? 졸나 이쁘지 않냐 얘들아? 이쁘지 않냐 이쁘지 않냐 우와 내가 저녁 일정 이쁘지 들어갈지 이제 이제 이쁘지 네 고맙습니다. 돌리는 시선들 부담감은 깨뿔 기분 존나 좋고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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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 몸부로 Search Search You Know 기분 존나 좋고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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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 몸부로 Search Search You Know 기분 존나 좋고 난 이제 내 편이었던 이 편 따짐의 언론들을 가 내 편 을어 만드는 무대를 붙고 퀄이 노력으로 이끄어치는 다닐 퀄이 의심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디까지 날 지구 빈친이 같네 지금 뒤에 GPS를 들이락갔던 내가 걸어갔던 길이 밟고 두리번데 그네들이 뱉던 말들은 내 눈앞에 선 거짓말이 됐던 뻔해진 내 표정 앞에 낙대고 침뱉도 누가 를 페이스북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려도 남는 fandom Yeah I'm Sarah Take a picture 이건 네 옆에 형들의 하루 I'm Sarah Take a picture I'm Sarah Take a picture 아 탈피 이렇게 움직이네 다 왔다 이 킬로다 마 대기 타라 야 니 어딨노 지금 너 건배 사랑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 쟤 전화번호도 몰라 나 쟤 전화번호도 몰라 야 쟤 너도 입사하나 너무 미쳤어 이거 기분 좋나 좋구 아씨 언니 기분도 안 좋았는데 둘이 입사하는 거 보고 기분이 나 좋아하지마 맘이 아파야지 기분이 좋아하지 뭐야 너 가현이 왔잖아 가현이 바로 울었다 아 가현이 안 치고 지금 안 치고 마음속에 일하네 너의 여자 부르고 야 장마야 너 어디있냐 야 장마야 너 어디있냐 아저씨 아니야? 마 어디있노 다 왔다 2킬로 남았다잉 30초 못간다잉 몇시나 올리네 빨리 말해라 오케이 이런데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이때 전에 배그 한 30초 안 했잖아요 응 와 멋지겠다 진짜 1.30초 아 와 김치에 칼국수 너네 따고? 말하자면 감정인가 보네 500m 도착했나? 도착했는데 700m 도착했는데 아 도착했어요? 오케이 500m 전당에서 을원리 해수욕장 반면 오해자님 쏘드리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응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의지인가? 11학년 어 예 맞네 의지랄까요? 응 만날 때 되니까 도착했어야 하고 존댓말씀 무릎은 안꾸려도 된다잉 형 그래 무서운 사람 아니다 아 너보다 형이구나 인마 아이가? 아냐 주무통무한데 두사람을 덩치커려 저렇게 돼지는 아니야 아 마 어딨는데 저희도 여긴 안 열리네 저희도 타운이 우회전인데 잠만 대전 어 열렸다 나있다 좌측으로 가볼까 이번에도 먹으면 되겠다 우리 가타면 저희도 못 깼나 추모가 뒤지지 싶은데 야 어딘데 차 있잖아 여기 뭐 어디고 우리 지금 여기 강릉 조개구이랑 소문난 24시 대박 보인다 이만에 대전 조개구이가 어디있어요? 대전 조개구이 대전 조개구이 내가 대전인데 예? 내가 대전인데 둔산동 강릉인데 아 우리 아저씨 강릉 대전이야 잘해드릴께요 진짜 대전 어딘데요? 대전 둔산동이요 보여질있게 대전소 오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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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하고 여기 와서 아니 여기 대전 대전집은 없고 내가 대전이야 아 이모가 대전 산다고요? 응 대전이야 봐봐 그래서 소금은 봐봐 대전 왜 여기는 대전 대전집은 없어 없다고요? 응 여기다 주차해구 잠깐 맞아 내가 그 집 말이면 아니 저 지금 사람만 날아와가지고 어디서 대전 조개구이 아 좀 일 보고 바로 여기 올게 네 아 이거 한번만 보고 가 네 아 이모 저기 대전 조개구이집을 가려는게 아니라 먹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 앞에서 왔다 맞네 우리집이야 여기 봐 여기야 이모 여기 계속 있을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리 와봐 빨리 올게 네 대전친구 봐봐 대전친구 대전사람이 여기 다 모여 그래서 내가 대전 조개구이를 오라고 한거야 어디있어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앞에 어 오케이 여차 대고 진짜 내가 이거 여차 대고 물 좀 바로 올게 물 여기서 해 네 주차해놓고 네 주차해놓고 내가 대전이 되니까 네 오라오라 그래서 소문난거야 대전에서 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 오라오라 대전 네 물리 부처하더라고 오라오라오라 야 이거 충전해야되는데 15%나 맞다 아니 저게 어떡하지 좀 충전하다가 갈까요 아니 꺼질거 같은데 15%면 근데 좀 갈깔려 여인이 그래도 하더라 오 흰쌤인가 네 소화사 물놀이 어떻게 할거야 아 네 저희 상남자라서 괜찮아요 네 야 니 어딘데 여기로 오라그래 원조광릉으로 아 네 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야 니고 상간대 좀 챙기고 야 니고 남쪽으로 만나기로 해 이거 형 일단 환복하시죠 야 야 그 밧데리 없어? 그 잔 밧데리? 야 그 밧데리 없어? 그 잔 밧데리? 네 15%면 아 근데 못 견딜릴란가 15%면 몇 번 하지? 15%면 그래도 될거 같은데 아닌가 저 안에 일단 일보고 바로 들어와서 바로 충전하면 되지 아닌가 아니 야 니가 어디 해수적 아무도 없구만 요 해수적인데 니가 어디있는데 지금 아 네네 네네 네넹 아 정말 수상한데 님 한개 뭐라는데 여인님 아니 빨리 이거 나온다고 보조바탈이 못 챙겼어요 이런데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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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태울 준비가 아닌가 철구 나는 이수 준비해라 내 마 내가 누구 뭐라는 거야 세구이 아니 아니 너 어딨는데 지금 저기 아니야 왼쪽에 사람 한 명 있잖아 해변가 있다는데 어 나가자 형님 옷 안 가려보셔도 됩니까 야 이 무서운데 저기 있다고 아 어 형님 이거 뺄게요 잠시만요 아 네네네 어우 시발 근데 너 신장 향 신장 향 줄이고 있지 잠시만요 어우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아 잠바일 거 같아 어 없는데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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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있잖아 어디갔냐 빨리 가 빨리 빨리 예 상남자라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줌마 진짜 많이 주시겠다 야 앉을 수가 없다 상태를 보고 아 어디다는데 잠시만 저 앞에 저 악계가 있었어 아 아 없는데 없는데 아저씨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 아줌마 저 24시 저기밖에 없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소문난 24시 있어 야 이 앞에 있는 간판을 말해라 간판 놀이터? 여기 놀이터가 있다고? 입수 어떡해 아니 옷 다시 갖고 올까? 입수 안 할 거라니까 오늘 뭐라는 거야? 입수 안 한다고 일단 내일 할게요 여러분 뭐야 이마트 24시 앞이라 그러는데 야 뭐 요 호랑귀 사람이야? 그래 봐라 우리가 뭐야 뭐 어? 뭐라고 인가? 사람 아니야? 사람인데? 조만간 어딨어? 아 프리카TV 저 앞에 사람 있잖아 방금으로 좀 한 번 안 넘어 줄게 아 프리카TV 아니 진짜 조개구이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아까 먼저 나한테 조개구이 먹자 그랬잖아 아 아니 무슨 쟤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누가 보면 여자친구 입에 타는 줄 알겠어 어 쟤 맞다 쟤 맞다 미친 대신 이따 기다리라 쟤야 아이씨 아이씨 신고가 안 돼 정말 신고가 당연한 거로 많네 이따 나